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두를 위한 채찔 빗디 업이라는 강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요. 옛날에는 일일이 다 프로그램을 하고 내가 모델을 이해하고 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내 업무에 또 내가 하는 일에 AI를 쉽게 어느 때보다 더 쉽게 도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원리를 담아서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강의는 요즘 채찔 빗이 그렇게 하다는데 이게 뭐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이 기술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이걸 사업, 실무,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시는 그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는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시더라도 기획자라고 해도 충분히 들을 수가 있고요. 또 GPT를 좀 잘 써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S컵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정말 홍보, 광고 하나도 없이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런칭을 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거의 두 달 만에 100만 사용자가 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든 취지가 또 우리가 실제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해 보고 또 실험해 본 이 노하우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자라는 취지로 수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강의 후 아마 대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강의는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제가 힘들게 우리 루시 NLP, 코어 NLP 등 만들어서 굉장히 NLP 쪽으로 잘 알려져 있고 파파고 모델 리더였던 루시 그리고 활승님이라고 컴퓨터 비전 쪽 클로바 리더였고 지금 업스테이지에서 두 분 다 CSO, CTO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델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걸 잘 그 방향들을 볼 수 있을지 이론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양파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말 실력자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제로 이제 MS 코어 파일럿 팁에서 제품도 만들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AI에게 이제 말을 잘 해야 그 AI가 우리에게 잘 잡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잘 말을 하느냐,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쉽게 해주는 랭체인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GPT는 단말성이잖아요.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건데 이걸 엮어서 마치 자비스처럼 자비스한테 우리 명령을 줄 때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해줘. 이런 리서치를 해줘. 여기 가서 찾고 예약도 해줘. 라고 복합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토 GPT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명령을 내려주면 검색도 하고 요약도 하고 실제 프로그램도 돌리고 해서 최종 결과를 가져오는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업스테이지의 더 사랑인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케글 그랜드마스터로 일하고 계시는 상훈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제가 채치피티로 우리 S컵을 만들어본 그런 경험과 그리고 실제로 이걸 그러면 앞에서 이론 그리고 프로모트 엔지니어링, 오토 GPT 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섞어볼까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조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S컵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대화형 그림 그리기예요. 기존에 유명한 그림 그리기 툴을 보면 그냥 한마디 해서 그림 그려주는 정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은 저 예를 들어서 그 숲속을 그려줘 이렇게 했는데 숲속을 그려줬죠. 그러면 거기다가 새도 좀 그려줘 라고 하는 등 그 길을 대화형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채치피티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할까 이걸 사실 기존에 룰베이스나 또 대화형 엔진 뭐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슬라필링 같은 방법으로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실제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 강의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GPT한테 너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림 관련된 요청이 들어오면 너가 이런 이미지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쓰고 그 뒤에 프롬프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롬프트를 너가 생성해줘 라고 우리가 줍니다. 그런 다음에 퓨샷 러닝이라고 하죠. 한 번 두 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고양이 그림 그려주면 물론이죠 라고 말하고 너가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쓰고 안에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넣어줘 라고 써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대화형 엔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몇 줄만에 우리가 했냐. 이렇게 두 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한 거예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직접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려면 약간의 시스템도 이해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제 챗 AI라는 인터페이스는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될 거예요. 모든 곳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채치 PT를 활용한 또는 여러 가지 LLM을 활용한 최대 AI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면 우리가 뭐 카카오라든지 라인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웹인터페이스라든지 하는 프론트라고 불리는 곳과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엔드 서버라는 게 있어서 프론트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서버가 받아서 응답을 해주게 되겠죠. 이 서버는 백엔드라고 불리는 서버는 오픈 AI나 기존 필요한 AI에 가서 API 콜을 보내서 답을 받아오는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잘 살펴보면 프론트랑 백엔드가 통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단발성으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즉 요청과 응답을 한 번에 하는 이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퀘스트를 보낼 때 콜백이라는 주소를 보내줘요. 그러면 비동기적으로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한 다음에 나 그러면 일을 끝났는데 하고 이 콜백으로 응답을 보내주는 구조예요. 이게 우리 일상은 해도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지금 말해줘. 라고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저 1번에 해당돼요. 그래서 네가 빨리 말해줘. 라고 기다리죠.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뭘까요? 그 친구가 지금 답이 없거나 아니면 나 지금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의 응답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경우에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를 남겨줘. 친구니까 전화번호 알겠죠. 내가 생각해보고 내일 전화해줄게. 내일 콜백해줄게. 이런 개념이 바로 비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비동기화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챗 AI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화를 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백엔드 서브, 베스트 API 같은 예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서브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론트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걸 웹훅이라는 걸로 서브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때 콜백 주소를 남기죠. 이 번호로 전화해줘. 답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커넥션이 끊어지고 이제 백엔드에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아까 그 받았던 전화번호, URL 콜백 번호로 답을 날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좀 복잡한 게 뭐냐면 내가 서브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서브를 돌리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 귀찮아. 해서 텔레그램이나 많은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런 가장 쉬운 폴링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줘요. 뭐냐면 서버 같은 필요 없어. 그림은 복잡한데 실제 구현은 가장 쉬워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한 줄만 쓰면 돼요. 어플리케이션. 이런 폴링이라는 걸 하면 되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겠죠. 텔레그램으로. 그러면 그게 메시지가 거기다가 쌓여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으로 시계가 있죠. 정기적으로 한 번씩. 어? 메시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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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시지를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응답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쉬운가 하면 정말 저걸 복잡해 보이지만 한 줄로 그냥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코드로 어떻게 돼? 굉장히 간단하게 몇 줄만의 코드가 지금 완성이 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최대의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입력을 어떤 질문을 입력하면 전체를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레시브가 한 줄씩 글자 몇 자씩 다다다닥 보여주는 아주 멋진 최대의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의는 유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총 라이브 강의가 네 번이 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라이브 또 저희들 라이브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오셔서 실제로 라이브 기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라이브 시간이 안 맞네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녹화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강의 자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실습 코드들을 다 제공해 주고 9만 9천 원의 강의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오셔도 되고요. 제가 이 비디오 아래에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를 위한 채집비트 업체들이 정말 열심히 만든 강의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를 통해서 정말 멋진 최대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